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죠? 그렇죠? 부가음의문까지 배웠죠? 우리 의무문의 종류가 참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간접음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음의문이 뭔지 저와 같이 함께 보죠 함께 보시죠 간접 의무문은 간단히 말해서 의무문이 어떤 문장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의류말식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보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말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보면 원래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무문이었겠죠. 자, 하지만 나는 모른다라는 문장의 일부가 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간접 의무문이라고 하죠. 자, 간접 의무문은 무엇보다 어순이 중요한데요. 의문사 혹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원래 의무문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대로 쓰면 되고 의문사가 없으면 접속사 if나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E. Do you know who he is? Do you know? 너는 아니? Who he is? 그가 누군지. 정리해 보면 너는 그가 누군지 아니?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죠. 이 문장은 Do you know? 너는 아니? 자, 이런 문장과 Who is he? 그는 누구니?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죠. 자, 그래서 너는 그가 누군지 아니? 자, 이런 식으로 Who is he를 동사 no의 목적어가 되게 합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o you know 다음에 Who is he를 간접 의무문, 즉, 의문사 who 플러스 주어 he 플러스 동사 is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자,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나는 그가 누군지 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문장은 어떤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일까요? 그렇죠? I know, 나는 안다. Who is he? 그는 누구냐? 이런 두 문장이 합쳐진 것이겠죠. 그래서 Who is he를 간접 의무문, 즉, 의문사 who, 주어 he, 동사 is로 바꿔서 노우의 목적으로 연결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Do you know who she is? 너는 그녀가 누군지 아니? 이런 말이겠죠. 자, 이 문장도 Do you know 와 Who is she라는 문장이 합쳐진 것입니다. 자, Who is she가 간접 의무문이 되어야 하니까 Who she is?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되면 되겠죠. 자, 다음 예문. Do you know? 너는 아니? Is he a doctor? 그는 의사니? 이런 뜻이죠. 자, 이 두 문장을 합쳐보죠. Is he a doctor? 자, 이 문장을 보면 의문사가 없죠. 자, 따라서 의문사 대신에 접속사 if나 whether를 써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if나 whether 다음엔 물론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하니까 he i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 you know if he is a doctor? Do you know whether he is a doctor? 여기 나온 접속사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죠. 자,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 말고도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석해 보면 Do you know? 너는 아니? if 혹은 whether he is a doctor? 그가 의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너는 그가 의사인지 아닌지를 아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if나 whether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지만 자,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배울 내용은 자, 간접 의문문 파트에서 특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파트예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 혹은 생각하다. 자, 이런 동사의 목적으로 의문사가 들어간 간접 의문문이 사용될 경우에는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이 두 문장을 간접 의문문을 이용해서 합쳐보죠. 자, do you think는 그대로 두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어순이 되니까 who he is 그래서 do you think who he is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think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 who를 문장 제일 앞으로 꺼내서 who do you think he is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who do you think he is 해석해보면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think 말고도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이런 동사도 같은 식으로 쓰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의문문의 종류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수사 의무문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자, 수사 의무문 자, 듣기만 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하지만 실제 예를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저랑 같이 보시죠. 수사 의무문은 형식은 의무문이지만 내용은 평소문과 같은 것으로 음조는 하강조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말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어떻게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자, 이런 말을 했을 때 자, 형식은 분명히 의무문의 형태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넌 사랑스럽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무문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것을 수사 의무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사 의무문은 하강조 즉, 끝을 내려읽으면 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country는 나라, 자, 이런 뜻도 있고 시골,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나라라는 뜻이니까 누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가?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말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가? 즉,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나라를 사랑한다. 이런 말로 everybody loves his country.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의무문을 수사 의무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 끝은 내려읽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즉,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의무문으로 강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o one can do so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Isn't it strange? Isn't it strange? 어, 같은 문장인데 처음에는 끝을 내려읽고 다음에는 끝을 올려읽었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Isn't it strange? 자, 이렇게 끝을 내려읽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 즉, 그것이 이상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수사 의무문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Isn't it strange? 자, 이렇게 끝을 올려읽을 때는 그것이 이상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소문과 의무문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자,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는데 대표적인 예문들만 배워도 아주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령문이 나오는데요. 명령문은 말 그대로 명령하는 문장이겠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령문은 말 그대로 적어 들고 와, 공부 좀 해 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표현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명령, 금지, 의뢰 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통 period, 즉 마침표로 끝내지만 강한 명령일 때는 감탄보호를 쓰기도 합니다. 자, 명령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직접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직접 명령문은 말 그대로 상대방, 즉 유에게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 를 쓰지 않고 생략합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명령은 보통 듣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너는 그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주어인 너는 생략하고 그 문을 닫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명령문에는 긍정의 직접 명령문과 부정의 직접 명령문이 있는데 긍정의 직접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 부정의 직접 명령문은 don't 동사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넘버 3 오픈은 열다 윈도우는 창문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플리즈는 부탁할 때 쓰는 말로 제발 이런 뜻입니다. 자, 오픈이라는 동사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보면 우선 명령을 받는 주어 유는 생략되었고 오픈이라는 동사원형으로 시작했죠. 바로 긍정의 직접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이번에는 don't 동사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부정의 직접 명령문이네요. close는 동사로 닫다 즉, 오픈의 반대말이죠. don't은 문이란 뜻이니까 문을 닫지 마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don't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은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의 직접 명령문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평서문을 직접 명령문으로 고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 유는 생략하죠. 그리고 평서문이 긍정문이면 동사를 동사원형으로 만들면 되고 평서문이 부정문이면 동사를 don't 동사원형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예문을 볼까요? 여기서 주어 유를 생략하고 동사원형 close를 앞에 놓으면 close the door 이렇게 긍정의 명령문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해석은 간단하죠. 문을 닫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 quiet는 조용한, 고요한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너는 조용하다. 자, 이런 말인데 이 평서문을 직접 명령문으로 바꿔보죠. 자, 먼저 주어 유를 생략하고 b 동사 a는 동사원형 b로 바꾸면 되니까 be qui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be quiet 조용히 해라 이럴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정문이 나오니까 부정의 직접 명령문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you don't open the window 너는 창문을 열지 않는다. 자, 여하튼 이런 말이 되는데 자, 간단히 주어 유를 생략하면 되고 부정문이니까 don't 동사원형 즉, don't open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n't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지 마라 이런 뜻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의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you never tell a lie never는 결코 뭐뭐 아니다 tell은 말하다 lie는 명사로 거짓말 이런 뜻이 있으니까 tell a lie 하면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죠. 자, 해석해 보면 너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인데 자, 이것을 직접 명령문으로 바꿔보죠. 간단히 주어 유를 생략하고 부사 never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원형 tell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never tell a lie never가 있으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never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니까 끝에 마침표 대신에 감탄부어가 나왔는데 꼭 감탄부어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침표를 써도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직접 명령문에서 명령을 듣는 you 즉, 주어 you는 생략한다 그랬는데 명령을 듣는 상대방을 특별히 지적해서 명령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주어 you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서 자,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you come here, Tom Tom, 네가 이리로 와라 자, 이런 뜻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인 Tom을 특히 지적해서 명령할 때에는 you를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접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뭘 배울 차례일까요? 당연히 간접 명령문이 나와야겠죠? 자, 간접 명령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간접 명령문은 1인칭과 3인칭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으로 동사 let을 사용합니다. 야, 이것 좀 해라!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고 1인칭, 즉, 나죠? 그래서 나에게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3인칭, 여기서는 글을 한번 들어보죠. 이제 글을 집에 가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시죠. Let A 동사원형하면 A로 하여금 동사원형 하도록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No라는 동사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let을 조금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죠. 자, 해석해보면 Let me know the news. 나로 하여금 그 소식을 알게 해주세요. 즉,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let으로 시작되는 명령문을 간접 명령문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시죠. Let's 동사원형 하면 뭐 뭐 하자 뭐 뭐 합시다 이런 뜻이고 Go to the movies 하면 영화업으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가지 영화를 보는 것이니까 movies 자, 이런 식으로 복수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Let's go to the movies 영화업으로 가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let's는 Let's의 줄임말인데 그냥 수거처럼 뭐 뭐 합시다 뭐 뭐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나 권유를 나타낸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보죠. 그로하여금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즉, 그를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 문장은 3인칭 힘에 대한 간접 명령문이죠. 힘 뒤에 동사원형 고가 나온 것에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Let us go there 해석은 간단하죠. 우리를 거기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은 1인칭 us에 대한 간접 명령문입니다. 자, 이렇게 Let plus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하면 이때 목적어를 A라고 하면 A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즉,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Let's go there Let's 동사원형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갑시다. 이런 뜻이죠. 자, Let's는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자, 이런 의미로 제한이나 권유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원래 Let's는 Let us의 줄임말이지만 뭐뭐하자 뭐뭐합시다 이런 의미일 때는 Let us를 쓰지 않고 Let's만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금 설명한 대로 해보면 Let's go there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가자 거기에 갑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Let us go there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거기에 가도록 허락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 두 문장의 뜻을 확실히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감탄문에 대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감탄문은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감탄문이니까 감탄부호로 끝을 맺겠죠? 자, 감탄문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살펴보죠.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What어 혁명주동 즉 What plus 어나 언 plus 형용사 plus 명사 plus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What어 혁명주동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hat a pretty girl she is. 그 여자는 정말로 예쁜 소녀구나. 자, 이런 말인데요. 어순을 보세요. 자, What이 제일 앞에 나왔고 다음에 A 형용사 pretty 명사 girl 주어 she 동사 is 이렇게 되어 있죠. What어 혁명주동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을 보죠.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명사가 있을 때는 How 형어명주동 즉, How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어나 언 플러스 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되고 명사 없이 형용사 부사만 있을 경우에는 How 형부주동 즉, How 플러스 형용사 또는 부사 플러스 주어동사 이런 어순이 됩니다. 자, 방금 했던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How pretty the girl is Pretty는 예쁜 이런 뜻이니까 그 소녀는 정말로 예쁘구나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의 어순을 잘 보세요. How 다음에 형용사 Pretty 그 다음에 주어 The girl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 I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 문장은 형용사 Pretty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어서 How 형부주동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평소문이나 다 감탄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것은 정말 예쁜 집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같은 강조어구가 있을 때 저것은 정말 예쁜 집이구나. 이렇게 감탄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Very Really 등에 강조어구가 들어간 평소문을 감탄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을 경우 주로 What을 이용한 감탄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How를 이용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명사가 없을 경우에는 What을 쓸 수는 없고 How를 이용한 감탄문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고쳐보죠. 이것은 매우 예쁜 꽃이다. 이런 말인데요. This는 주어 Is가 동사 Very는 매우 이런 뜻으로 Pretty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죠. 그리고 Flower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Very가 있으니까 감탄문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 잘 보니까 Flower라는 명사가 있죠. 자, 그럼 명사를 강조하는 What으로 시작되는 감탄문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자, 그럼 감탄문으로 만들어보죠. What어 혁명 주동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하니까 자, 먼저 What을 쓰고 그 다음에 A 형용사 Pretty 그리고 명사 Flower 그리고 주어동사 This is 그리고 마지막에 감탄문으로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What a pretty flower this is. 이것은 정말 예쁜 꽃이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Very라는 부사는 감탄문 자체가 예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감탄문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은 방금 했던 문장과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How pretty a flower this is. What이 올 때의 어순과 좀 다르죠. How가 나오면 How형 어명주동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어와 형용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이렇게 How를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가 How 뒤에 바로 나왔죠. 그래서 형용사를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명사 없이 형용사와 부사만 있는 감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해석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룰게요. Really는 참으로 정말로 이런 뜻의 부사죠.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오늘은 정말 덥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Really는 정말 덥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hot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How를 이용해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들어보죠. How 플러스 형용사 hot 그리고 주어 it 동사 is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감탄부호를 쓰면 되겠습니다. 물론 Really의 의미는 감탄문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Really는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확인합니다. How hot it is today 오늘은 정말 덥구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가 들어간 감탄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walks very fast 그는 매우 빨리 걷는다 자, 이런 말인데 자, 이 문장도 보면 명사가 없고 Very는 부사 fast를 수식하니까 How를 써서 감탄문을 바꿔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꿔보죠. How plus 부사 fast 주어 he 동사 walks 그 다음에 감탄부호 이런 어순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How fast he walks 해석해보면 그는 정말 빨리 걷는구나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우리 감탄문 실제로 만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What로 시작할 때 어순인이 이렇게 되고 How로 시작할 때 어순인이 이렇게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감탄문에 대한 몇 가지 참고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넘어가죠.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감탄문과 의무문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죠. 문장 부호를 보면 알 수 있죠. 감탄문은 감탄부호가 있고 의무문은 물음표가 있죠. 그것만 봐도 그 문장이 감탄문인지 의무문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틀릴까요? 그렇죠. 주어 동사의 어순인이 틀립니다. 감탄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 이렇게 되지만 의무문은 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인이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탄문은 주어 플러스 동사 동사 어순인이 되고 의무문은 동사 플러스 주어 이런 어순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감탄문의 형태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How it blows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고 blow는 여기서는 바람이 불다 이런 뜻이니까 How it blows 바람도 심하구나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아무런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Suffer는 괴로워하다 고통받다 이런 뜻이니까 What he has suffered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은 형용사나 부사 없이 이루어진 감탄문이 되겠어요. 자,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미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평서문 의무문 감탄문 명령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 책 18쪽으로 가서 구조상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따라서 문장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함께 보시죠. 문장은 구조상으로 단문 중문 복문 혼문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단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문은 주어 플러스 술부의 관계가 단 하나로 된 문장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부라는 것은 가정주부 할 때 그 주부가 아니고 주어를 포함하는 글의 주제가 되는 부분 이럴 뜻입니다. 술부는 동사를 포함하여 주부를 설명하는 부분을 말하죠. 주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주어 이고 술부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시죠. 파우먼은 농부 이런 뜻이고 are working 은 일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비동사 are 플러스 현재 현재 분사 working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ield는 들판 이런 뜻이니까 in the field 하면 들판에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the farmers 농부들이 are working in the field 들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주부와 술부로 한번 나눠보죠. 자, 어디까지가 주부죠? 그렇죠? 주부는 the farmers 가 됩니다. 그리고 술부는 주부를 뺀 나머지니까 are working in the field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부와 술부가 하나씩 있을 때 그 문장을 우리는 단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you and he must go there you and he 너와 그가 must go there 그곳에 가야 한다 이런 말인데요. 자, 주부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죠? you and he 가 되겠죠? 나머지 must go there 가 술부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부 술부가 각각 하나씩 있으니까 단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중문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and 그리고란 뜻이죠. but 그러나 or 또는 for 왜냐하면 so 그래서 자, 이런 등의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말합니다. 등의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동등한 관계로 나란히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말하죠. 이때 각각의 단문을 등의절이라고 부릅니다. 등의접속사 등의절 뭐 이런 말을 꼭 알아들 필요는 없죠.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문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중문이란 것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number two he is poor but he is always happy poor는 가난한 always는 항상 happy는 행복한 이런 뜻이니까 he is poor 그는 가난하다 but 그러나 he is always happy 그는 항상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카마 앞까지의 문장을 보면 he가 주부이고 he is poor가 술부죠. 중간에 but은 그러나 이런 뜻을 가진 등의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ut 다음의 문장을 보면 he가 주부 he is always happy 가 술부가 되죠. 자, 결국 이 문장은 두 개의 단문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 am a student and he is a teacher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and 그리고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이런 말인데요. 내가 학생이라는 사실과 그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은 서로 대등하죠. 이렇게 and라는 등의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대등한 단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문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학생들 중에는 중문하고 복문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시험에는 실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뭐, 다음 중에서 복문을 고르시오. 다음 중에서 중문을 고르시오.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자,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 중문, 복문 이런 용어가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구분을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복문은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죠. 자, 절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절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주절이라는 것은 문장의 주가 되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절을 말하죠. 종속절은 말 그대로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속절도 절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주어와 동사를 가지면서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종속절에는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복문과 중문을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죠. 중문은 두 개 이상의 단문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 것이죠. 방금 설명했던 문장을 예를 들어 보면 자, 이 문장에서 자, 이 문장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문의 경우 두 개의 절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그 관계를 확실히 아실 거예요. No.3. I know that 진주 is a nice city. 정리해 보면 나는 진주가 멋진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I know라는 절과 진주 is a nice city라는 절이 종속 접속사 that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접속사 that 앞에 나오는 단문이 없어지면 that 이하가 말이 안 되죠. 즉, that 진주 is a nice city. 이것은 반드시 앞에 나오는 단문 I know가 있어야만 하나의 완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know 같은 것을 주절 이렇게 부르고 that 이하를 종속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된 문장을 우리는 복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that 이하는 동사 no의 목적을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은 명사나 대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때 대디아를 명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생님이 복문을 설명할 때 자, 얘기한 게 하나 있었죠. 중문이다, 복문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법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그럼 몇 가지 예문을 더 살펴보죠.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라는 것을 이런 말인데요. I know가 주절 that 이하는 종속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that은 종속접속사라고 부르죠. 자, 이런 문장을 복문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나중에 접사편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대디아를 알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대디아는 동사 노우의 목적어가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대절은 종속절이면서 동시에 명사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This is the book that he gave me. gave는 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 give의 과거형이죠. give, gave, given 이렇게 변하죠. 자, 해석해보면 This is the book 이것은 그 책이다 자, 어떤 책이죠? That he gave me 그가 나에게 준 정리해보면 이것은 그가 나에게 준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인 that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that 이하가 쓰였죠? 즉, that he gave me 는 명사인 the book을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that 절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종속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을 보시죠. If it is fine tomorrow, we'll go out Go out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외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 자, 이런 의미로 종속 접수하죠. If it is fine tomorrow 만약 내일 날씨가 좋으면 We'll go out 우리는 외출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내일 날씨가 맑으면 외출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if it is fine tomorrow는 we'll go out이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절은 자체의 독립적인 의미는 없으니까 종속절이 되겠죠. 그럼 we'll 이해하는 주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역시 복문이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우리 문장이 종류에 대해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혼문은 말 그대로 중문과 복문이 혼합된 문장을 말하죠. 자, 먼저 중문을 살펴보겠습니다. get up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 early는 일찍, late는 늦게 이런 뜻이니까 I ge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난다. but, 하지만 he gets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난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은 I get up early라는 단문과 he gets up late라는 단문이 등의 접속사, bus으로 연결된 중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문을 보죠. I get up when the sun rises 여기 외는 접속사로 뭐 뭐 할 때 이런 뜻이고 rise는 해나 달 등이 떠오르다, 일어서다 이런 뜻이니까 I get up, 나는 일어난다. when the sun rises, 해가 뜰 때 정리해보면 나는 해가 뜰 때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문장은 I get up 이라는 주절과 the sun rises라는 종속절이 종속 접속사 when으로 연결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복문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중문과 복문이 혼합된 홈문을 보겠습니다. I get up when the sun rises, but he gets up too late. 자, 여기 to는 역시 자,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o late는 너무 늦게 이런 뜻이 됩니다. I get up, 나는 일어난다. when the sun rises, 해가 뜰 때 but, 하지만 he gets up too late, 그는 너무 늦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은 일단 I get up when the sun rises, 여기까지는 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이 적사, but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중문이 되겠죠. 그래서 복문과 중문이 혼합된 홈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의 영어 문장에서 구조상으로 따져본 문장의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단문, 중문, 복문, 홈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겠습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꼭 해야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